지금 가장 핫한 스타일을 소개하는 더쇼 인터뷰 러블리 유니 A.O.A 크림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A.O.A 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명 A.O.A 크림의 뜻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크림은 달콤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저희 A.O.A 크림도 다양한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A.O.A 완전제화는 어떻게 다른 매력을 보여주신 건가요? 네 기존의 A.O.A와 다르게 저희 상큼하고 발랄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타이틀곡 질투나요 베이비 춤이 또 화제인데요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춤의 테마는 하나 둘 셋 나화나 춤인데요 여기서 황소춤이 있어요 화난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는 춤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질투나요 베이비 우와 정말 질투 좋다 달콤한 베이비 저희 A.O.A 크림을 모두 기대해주시고요 놀지 않을 연안한 크로스팅을 먼저 만나볼게요 보시죠 플레이 아 아 질투나요 베이비 아 아 튈투나요 베이비 이거 그 아 아 아 아 아 아 Lay out a lay, lay out a lay, 내 척척 널 이건 좀 문제 변해버린 것 같아 좀 이상해 우리 안의 온도가 넌 나를 보는데 난 너를 보는데 웃기는 하는데 좀 보지 마, baby, baby 다른 여자 하트 눌렀네 Hey, 누워서 그러면 넌 좋아 널 원하는 게 뭐야 살랑살랑 꼭 바람이 드나봐 이제 나 신경도 안 쓰이나봐 이대로 가만툴 순 없겠지 널 기다려 기다려, boy 아, 넌 나 아닌 맘에 난 모르니 아무도 쳐다볼 수 없게 널 Tonight you, baby 난 너야, baby, baby Tonight you, baby, baby 난 너의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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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I'm so bad 사실은 내게 부드럽게 날 다시 느끼게 해줄게 I'm you, let it be my baby, baby 어떤 식으로 늘어낼까 all night long Let it lay, let it lay, let it lay Let it lay, let it lay, let it lay I'm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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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lay 언제까지 내가 널 받아줄 것 같니 나만큼 너라는 사람도 없어 알지 그니까 딴생각하지마 하지마 No, no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Yeah, yeah 따끔한 해, 맘쿨하게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깔끔하게 예전의 baby baby 난 너의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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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데 다시는 내게 뭐 그러게 날 다시 웃게 가해줄게 I'm your lady be my baby baby 어떤 식으로 널 안 낼까 I'm your lady be my baby baby I'm your lady be my baby baby 난 너의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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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rong girl 다시는 내게 뭐 그러게 나는 너의 날 다시 웃게 가해줄게 I'm your lady be my baby baby 어떤 식으로 널 안 낼까 All my love I'm your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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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Hey I'm your lady ladyieben